전주시민 여러분, 무한한 거짓말 안헌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과 더욱 흥분을 배송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전주의 모든 것은 국회의원 선거에 입허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닙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2인기 1년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무슨 일을 주시겠습니까? 그 안의 오기, 그 안의 오기, 그 안의 오기 입허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일배궁도 윤석열을 쏠렸대요. 그 과제와 같은 행병인을 빵빵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거 빠진 악복한 검찰 독재 정권을 4월 5일 여러분의 아, 여러분의 신성한 한편을 행사함으로써 아령을 지지하여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선거혁명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 여러분들의 높은 집단지성과 민교정식 그리고 현명적인 선거가 이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선거 이후에 안의 오기 앞바구니로 당섰고 이 쓰레기 정권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서 넘더 알고 싶던 분들은 안의 오기 비밀을 꼭 구독해주시고 안의 오기 비밀 안에는 안의 오기 신념과 살아온 발달체가 있으세요. 또한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모든 진보 유통 후에는 윤석열 정권에 앞장서서 대통령 권력과 앞장두고 있는 안의 오기 자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4월 5일 선거혁명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